화재갱보기 ENA 올 1월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화재갱보기 ENA 제품입니다.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음성으로 먼저 알려드립니다.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사람을 비추는 조명과 출입구를 비추는 조명이 두개의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특허를 부탁하여 지금 관공서라든지 어린이의 지식이라든지 대규모 등 시설에 저희가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특히 ENA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